오늘은 요즘 미혼녀들이 하는 주장을 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요즘 들어서 괜찮은 남자가 너무 희귀하다. 괜찮은 여자는 진짜 너무 많은데 남자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을까. 라고 말하며 이 fm리스트 여성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혼하고 싶어 드릉드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댓글 반응 역시 남자들은 쓰레기통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쓰레기 건져야 하는 수준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괜찮은 남자는 없다고 말하죠.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미치겠다. 라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의 팩트폭행을 해보도록 하죠. 결정사 정보공유카페에 괜찮은 30살 여자만 많은 이유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30대에 들어서면 괜찮은 여자는 너무 많은데 괜찮은 남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문장은 동네 스타벅스 옆자리 여자 무리가 나누는 중에도 들리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들린다. 결론은 30대 한국 여자들은 다 괜찮은데 한국 남자들은 다 별로라서 결혼 상대가 없다는 말뿐이다. 그래서 내가 실제 예를 보여주자면 후배 중 한 명이 오빠오빠 진짜 괜찮은 애 있는데 오빠 주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라고 했었는데 그 여자는 32살의 키는 160이고 집 근처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전문대 나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32살에 미인도 아닌데다 중소다니면 연봉 3000될까 말까인데 뭐가 괜찮은 여자냐 물었더니 참하고 착하고 성실하다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후배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흥공단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 소개시켜준다니 오빠 대학교나 회사 사람들 대기업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쌍수한 보통 얼굴에 전문대에다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가요? 여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어지간하면 괜찮은 여자라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기준은 칼 같고 엄격한 게 178 이상이면 합격이고 170미만은 과락시키고 성격탈모 비의변 말투 종교 성매매 여부 바람기 등등 5만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남자는 괜찮은 남자가 되더라고요. 라는 팩폭의 우리 여성들은 여자에게 사랑받아본 경험 없는 찐따라 그렇다. 여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자라 이런 글을 작성하는 거다. 라는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영상 마무리하면 뭔가 아쉬우니 제가 직접 저글에 적힌 스펙대로 여성시대에 글을 써봤습니다. 나 진짜 별로인 여자일까? 32살 직업은 집 근처 중소기업이고 키는 160의 학벌은 전문대 외모는 평범하고 모아놓은 돈 3천만 원이거든 여시들 나 객관적으로 개별로인 여자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80 받는다 설정했는데도 우리 여성들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말하고 있으며 빚도 없으니 괜찮은 여자로 소개해주기 딱 좋은 스펙이다 말하고 32살에 3천만 원을 보고 많이 모았다고 자기들은 빚만 2천 있다는 마통논녀도 등장하죠. 34살에 모은 돈 천만 원인 여자는 저런 스펙의 여자가 대단해 보인다 말하고 제가 괜찮은 평가 들을만 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당연하다는 듯 딱 좋은 나이에 괜찮게 돈 모아서 좋기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된 게 바로 여자들의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괜찮은 여자만 있고 괜찮은 남자는 없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은 남자가 살기 참 힘든 세상이죠. 여자는 키 160에 중소기업 다니고 32살 먹도록 모은 돈 3천만 있어도 존나게 괜찮은 사람 취급하는데 남자는 적어도 키 175에 대기업 다니고 32살이면 서울에 집 하나는 있어야 괜찮은 남자 취급받으니 말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세상이 오길 바라는 게 FM인데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에게 양성평등이란 여성에게 기울어진 세상이 양성평등인가 봅니다. 객관적으로 32살에 키 160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180만원 받는 사람은 대기업 남자를 만날 스펙이 안됩니다. 사람을 스펙으로 나누는 건 좋지 못하다 생각하지만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가진 게 많은 남자를 원하는 건 아닌 거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 여성시대에 써보고 싶은 글이 있다면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괜찮은 내용이면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괜찮은 여자는 진짜 너무 많은데 남자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을까 같은 소리하네.